스타일링 스타일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제품의 기본 구성체계는 그대로 두고 외부의 스타일만 바꾼다는 뜻인데요 메스 스타일링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강사라는 직업이 어떠한 과목의 스타일리스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물로 친다면 의상, 헤어,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타일링을 하겠지만 과목으로 치면 교재, 수업 방식,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스타일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학이라는 과목의 스타일리스트가 되어서요 수학의 개념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더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더 매력적인 스타일링을 통해서 접근되게끔 그렇게 고민 끝에 이러한 슬로건이 탄생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접근하기 쉬운, 더 이상 기피하고 싶은 과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마저 도전해보고 싶은 자꾸 손이 가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최대한 쉽게 중요한 개념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수업하려고 노력하고요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수업이 정말 흥미로웠다는 기억이 학생들에게 남을 수 있도록 눈길을 끄는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국에 같은 식이기 때문에 X자리에 뭘 대입해도 이 좌우변은 항상 같다는 게 성립해 그치? X의 계수도 반드시 0이고 나머지 상수항도 반드시 0이어야 X에 대한 항등식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A, B, C의 합은 무조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는 거지 임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몇이다? 10이어야 된다 맞죠? 이 페이지를 다시 펴서 내가 비어있는 어떤 연습장이나 A4 용지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야 내가 손으로 다 작성해보면 X the 제일 좋은 SHAO 용지 X to the very 선 X to the very 선 X to the very 선 X to the very 선